오디따 요즘 말해 내가 말해 오디따 요즘 말해 내가 말해 요즘 말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의 총관리더 아이스크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셀프 카메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제가 여기 오면 항상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상을 사랑합니다. 오늘 무대는 평소보다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 실수도 많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오늘 끝나고 가서 다시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세븐틴의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음 저희 멤버들 항상 열심히 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짝지어가는 세븐틴 안녕 질서 재근합니다 호시씨가 말씀해주세요. 아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누가 이렇게 줄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까? 내 아이스크림의 아이스크림이 지사장란하게 이렇게 일을 더 겹치게 부셔서 인사를 열심히 하는 저희 쌤이 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주셔서 대회하는 저희 쌤이 주로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아가템 아가템 아가템을 촬영하고 어제도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요즘에 되게 음악방송뿐만이 여러가지 촬영들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조세호 선배님께서 너무나도 재밌게 해주셔서 저희 또 칭찬받았어요. 유쾌한 애들인데 저희 세븐틴의 매력 아니니까 인정해주셨어요. 저희 유쾌하고 재밌는 아이들이라고 투자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개인기 포텐터트림 동요 한번 불러주시죠. 아 지금 보고 아니요. 아 이봐 이렇게 수상자는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아 이게 그게 신기가 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저희는 음악방송 및 팬사인회를 끝내고 이제 모든 스케치를 스케치 스케치 스케줄 스케줄을 마치고 이렇게 사업으로 돌아와서 다음 주에 할 안무와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박수 요 현상 팬사인회를 요즘 최근에 원래 제일 많이 했었는데 처음 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항상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 쭉 저희가 음악하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저희 음악을 공유하고 듣고 좋아하고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죠? 지금 저희 멤버들은 각자 나눠져서 퍼포먼스팀 리더인 호시군은 퍼포먼스팀을 이끌고 있고 저희 힙합팀은 각자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같이 맞춰봐야겠죠? 오늘 팬사인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근무해 주시고 그분 거기서 백분이 오셔서 저희랑 같이 좋은 시간 보냈는데 다음에는 더 저희가 잘돼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정왕군이 닭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와 일로와 제가 지금 화장도 들고 머리를 풀어서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잘하자 파이팅 파이팅 이제 우리 고장 한 달 됐어 네